자 다음 소개할 가수 전부은 가수입니다 전부은 가수 자기 노래 옛날에 아마 방주현씨가 부르는 꽃과 나비가 있는데 아마 이 가수도 꽃과 나비라는 곡을 치유해서 요즘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가수입니다 야외공원, 봉사공연 이 방송까지 다니는 가수이죠 자 먼저 자기 노래 꽃과 나비 자 노래 듣겠습니다 자 나오세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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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maneira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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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